지우야 놀자 애기야 오늘 생일인 친구가 있대 우리 조개 속에 숨어서 그 친구를 놀래켜주자 주말 지우 생일을 맞아 LOL 펄 서프라이즈를 선물했어요 이거를 물속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다 녹아가지고 이 안에서 인형이 나올대요 이 안에 베이비돌이 숨어있대요 지우 추우고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LOL 펄 서프라이즈 한정판 지우랑 물놀이하면서 열어봤어요 안녕 안녕 지우 생일 선물로 받은 서프라이즈 펄 선물 이거 열어서 조개 꺼내서 녹여볼까요? 엄마 이거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우와 엄청 커요 지우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 이야 조개 캡슐 조개 캡슐 안에 세 개의 봉투가 있었는데요 베이비돌 리틀 베이비 그리고 우유병이 들어있었어요 똑같다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해볼까요? 엄마 보세요 어째 엄마가 더 신나고 있다 인어공주 옷 그리고 두벌의 상의, 두벌의 하의 신발 두 켤레가 들어있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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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L 베이비돌 더 재밌게 가지고 노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움이 magaz지 자동차 더 이상 비호금 바이러스 반갑게 바이러스 발사 여러분도 재미있게 LOL 친구들과 놀아보세요. 안녕